아아! 아아! 박히기를 왜... 랄랜 아이씨! 이거 이... 박히는... 하하하하 딴 것도 이미 들어와 있는데? 누구야? 나 아아... 아아... 웬 거북이? 내가 또 거북목이거든 하하하하 저건 누구야? 야... 상하네 한 번... 예은이 오기 전에 우리끼리 해볼까? 거기에 있는 양... 양상추 내가 이렇게 전달해 안 잡아줘 스페이스 양상추를 잡아야지 양상추 벌써부터 빡김인데? 다져야지 우리를 줘 서빙 서빙 어... 잘 넣었는데? 아... 아... 여기다 옮겨줘야지 그래서 미리 미리 갖다 놓으라 이 말이야 여기 여기... 아! 수리나 네 야 너 게임 해봤어? 왜 이렇게 잘해? 토마토를 여기에다가 올려야지 여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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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아까... 아까 내가 잘못해 주셨어 저 이거 다 먹었는데 이거 좀 치우고 와도 될까요?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큰 배려에...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큰 배려에... 별밭하게 하네 뭘... 뭘 해야 되는 거죠? 어... 시작했다 시작했다 아... 써는 버튼도 다르네? 나 시프트로 바꿨어 어? 어? 뭐야 한 거야? 어머 뭐야? 이거 던질 수 있다 던져봐 우와... 얘 중간에 서 있는 강아지는 뭐야? 오 나야 너 내놔야 돼 아... 잠깐만 잘하겠다 야 위생... 실화야 위생이 중요해 지금? 예? 위생이... 위생이... 위생이 중요하지 잘한다 잘한다 잉? 잘한다 잘한다 잉? 아... 아 웃겨 아... 아... 사람을 막... 아니... 진짜... 아니... 치우세요... 아... 그릇... 그릇을 왜 이렇게 막아... 야 좋다 아니 왜 바닥에다... 바닥에다 던지고 난리났네 왜 이렇게... 아... 아... 너무... 진창이네 아니... 꽤 잘했는데? 야 별 세게 받았네 그래... 아무도 못 받겠지 바닥에 떨어지는 거 야 3주... 3주 안 걸렸어 잘했어 잘했어 우리 아... 설거지 생겼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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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설거지 하겠습니다 뭐하는 건데? 어딨어? 오이 초밥 만드는 거네 어 밥이 너무 멀리 있는데? 여기서 건너줘야 되네 이렇게 밥을... 아이씨 어... 어? 아! 아 내가 키르기 또 까먹어가지고 야... 벌써... 벌써... 벌써 망했죠? 지금 하나도... 하나도 못 나갔어 개웃기네 아 나갔어 나갔어 세우사가 나갔어 나갔어? 아 잘한다 잘한다 나간 거 맞아? 나간 거 맞아? 나갔어 야 너 쌀 좀 줘봐 쌀 저기... 니 뒤에 세 개나 있잖아 내 뒤에? 여기 여기 이거 그래 지금 나간... 돌아온 게 없어 그릇이 빨리 내보내야 되는데 아니... 그거 아니야 그거 뭐야? 새우랑 밥... 밥이야? 새우랑 밥인데? 우리 망한 거 같아요 우리 망한 거 같아 아 여기 그릇이 너무 좋다 아 접시 여기 씻어야 나... 나오는 거구나 밥 어떻게 나오고 내가 설거지 당장하고 설거지가 너무 빌렸잖아요 제가 설거지 하겠습니다 그릇 하나 닦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? 뭐? 야... 깼다 장사 쉽네! 어? 자영업 이렇게 쉬워? 예 여보세요 여기 있잖아 예은아 예은아 얼른 와 너 없어가지고 장사 접을 뻔 봤어 180? 이건 그냥 뭐 현빈이 형 혼자도 깨겠다 당연하지 던지기를 이제 알려주네 아 여기서 던져줘야 된다 이리와 빨리 던져라 던져 얘 뭐해? 늑대? 얘를 던질 필요가 있어? 얘도 다 정했네 늑대 일 안 해요 늑대 일 안 해요 땅을 하고 잡았자 우리 잡았제니 저기요 뭐 안 두세요? 저희 뭐 안 두세요 맞네 아니 분업 분업을 좀 깔아 잘한 자 본업 튀김 더 주시면 아니 이거 왜 던져 내 맘이에요 닭튀김을 왜 아니 기름에 드롭하시라고요 해 기름에 드롭을 왜 안 하시지? 니가 해봐 잘했네 아 너네 잘했다 쉽네 왜? 하고? 안돼요. 우리 우주선 컨트롤 누가 하고 있어? 나. 어쩐지. 어쩐지? 응. 아니구나. 실력 좀 보여줘 볼까? 갬프링그라 하고 물어봐. 잘라서 보아야 되나? 응. 고기 다진 거를 부어서. 파스타. 그 파스타 내 거야. 안돼. 내 파스타. 배우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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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난다. 어? 불났다. 야. 누가 어딨냐? 또 하기 왜 없어? 이거? 재미도. 생선이랑. 생선 있나요? 생선이 누워야 되고. 빨리! 다음 고기 파스타입니다. 고기 파스타. 고기 파스타. 어 불났어. 개판 나는데 지금? 재밌네요. 고기 파스타. 고기 파스타. 왜 아무도 안 해. 다들 아무것도 안 하잖아. 다들 아무것도 안 하잖아. 다들 아무것도 안 하잖아. 왜 ㅈㄹ하냐 이거. 마지막. 야 우리 못 깼다 이거. 어? 못 깼어? 어? 아 깼을... 깼을 줄. 한자로 잘 하네. 왜? 너무 어려운데? 여기까지 할까? 아 그래. 차라리 구구덕이다. 구구덕은 힐링이지. 이거 어떡해? 아 저 문으로 통과해야 된다. 아 어렵다. 왜 안 되지? 고기 담당. 고기 좀 구워. 아니 이게. 그릇 위에 올라간 거는 안 던져져요. 양배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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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배추 던져요? 뭐 달라고 말씀을 하세요. 자 지금 저기 1번 버거 완성됐네요. 내주세요. 네. 저기 고기 파요. 저기 고기들 파요. 저기 고기들 파요. 네. 아이씨. 아이씨. 죄송해요. 저 흥분했어요. 누가 저기다 재료를 너무 많이 던져놔서 이게 안 되잖아요. 빵은 던질 필요가 없지 않나? 덕시가 다 거기 있으셔가지고. 아니 나중에 올려도 되지 않아요? 맞아요. 던지지 말라고 방금 얘기했잖아요. 죄송해요. 아니에요. 제가 너무 소리를 질렀네요. 이번 판은 글렀어요. 아 200점? 잘했는데? 왜 이렇게 잘했지? 이건 통과 못했다. 아니 그래도 잘하지 않았어? 아 잘했다 야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일 다시 하자. 나 이 게임 우울하게 이제. 나중에 우리랑 하면 되지. 그래. 언젠가 또 기회가 있겠지. 너네 4시간데? 내일은 좀 바쁠 것 같아. 내일은 좀. 내일은 일해야지. 내일 모레는? 나 일해라 저래라 좀 해야지. 내일 모레도 일해야지. 내일 주말하면 잔소리 그거 해야지 상하야. 주말하면 잔소리 끝나고 뭐해? 집에 가야지. 집에 가야지. 집에 가야지. 승현이 너 토요일에 루키 집을 잔다며. 집에 가야지 루키 집으로 가야지.